시민의 행복한 사람 중심의 도시가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도시가 있습니다. 여주시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보는 행정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행정을 만들었던 지난 2년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일자리가 넘치는 여주 농촌과 도시가 조화로운 여주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여주 시민과 소통하는 여주 그동안 여주시는 5대 목표를 통해 행복 여주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 7기 2년간 주요 성과를 여주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걱정 없이 희망을 품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여주시는 그 꿈을 응원하고 도왔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나날 여주시는 일할 수 있다는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조화를 통해 화합을 이루고자 농촌과 도시 양쪽에 공평한 힘을 기울였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시행했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2년 동안 참으로 많은 걸 시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여주만의 도시 모델을 만들어 시민과 함께 나누는 생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소통하는 공감기티를 마련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문화관광도시를 활성화했으며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맞춤형 복지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살아 숨쉬는 농촌 살기 좋고 풍요로운 농촌을 구현하고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 혁신적인 도시 개발을 추진하며 활기찬 미래를 여는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미발생을 위한 총력 대응과 코로나19 대응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므로 신뢰받는 방역 행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사람 중심, 행복 여주 구현에 기여 인구 50만 미만 지자체 평가 1위의 영예를 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원스톱 도자기 판매 지원과 변화된 환경에 맞는 도예인 지원을 위한 여주 도자기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공동화 현상이 진행 중인 여주 중심부와 남한강변 오학을 연결하는 친수 기반형 도시 재생 벨트를 조성 중입니다. 먹거리 플랫폼으로 행복한 공동체 행복 여주를 비전으로 하여 먹거리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동체 푸드플랜 달성을 위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의 부재로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함께 사용하다 보니 부대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제기되어 영상에서 만나요. 지난 2년 동안 여주시가 만들어 온 아름다운 길은 모두 여주시민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여주시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여주의 모든 생명이 행복한 여주시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